왜 답답해? 너 봐봐.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돼서 우리 회전해야지. 회전, 회전.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맞잖아. 야, 우리 너 인기 많아지겠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막 지금 깔깔 웃었거든요. 가서 해봐요. 그래도 내가 유빈 피디보단 낫겠지 이러겠지? 자, 오늘도 아이언입니다. 우리가 1편에서 했던 거, 아이언 1편에서 했던 거. 그래서 하체 유지하고 회전하는 거. 꼭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다음에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갈비뼈가 회전하는 걸 또 더 많이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1, 2, 3, 4편, 드라이버 1, 2, 3, 4편을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드라이버는 살짝 어퍼블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다운블루 치기 위한 아이언은 축을 더 많이 유지해야 된다. 이게 1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 오케이. 이제 움직임을 어떤 운동 도구를 통해서 느낌, 필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우리 1편인가 2편에서 제가 뒤에서 밀고 이렇게 던졌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약간 이 갈비뼈 모션이 약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언은 이 하키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죠. 어. 누가 해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키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절대로. 아, 대박이다. 맞다, 맞아. 그럼 우리가 척추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척추의 움직임이 우리가 하키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야 하키를 할 수 있어요. 미치겠다. 이것도 옛날에 배운 건데 완전 잊고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은 특히 아이언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이 하키 같은 느낌으로 내가 체중이동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료를 하는 거예요. 아... 야, 이거... 이런 거 다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하하하하... 이게 없다고 하면 아이언을 잡고 하면 돼요. 뭐 아이언을 잡고 해도 되고 아니, 이렇게 빗자로 나. 빗자로 잡고 해도 되고. 빗자로 나, 이거 그냥 이렇게 잡고. 그렇죠? 왼발을 디디면서. 그렇죠. 왼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쌍을 땅을 못 쓸잖아. 아, 땅을 쓸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디에 지금 쓸리냐면 여기에 쓸리잖아요. 아, 그럼... 아,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그만큼 축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축이 들어오면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내 몸이 어떻게 들어왔냐. 와... 지금 여기 맞잖아. 와... 잠깐만. 그러면... 지금 여기 맞잖아. 아, 뭐냐? 아... 어디를 노리고 계세요? 딱 여기를 노리고 있어. 왜 답답해? 너 와봐. 너 와봐. 너 해봐. 너 요즘에 인기 많더라? 너 해봐. 어떻게 해봐. 네. 내가 이렇게 잡고 왼발을 뒤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약간 저한테 일부러 약간 덜 가르쳐주시는 거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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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뒤지면서. 그걸 치진 말고? 치는 게 아니야. 여기 땅을 찍는 거예요. 땅을. 왼발 앞으로 오면서? 지금 여기 맞잖아. 아, 뒤에만 맞아. 네. 축이 많이 막는 거야, 지금.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회전해야지. 회전.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맞잖아. 야, 우리. 야, 너 인기 많아지겠다. 봤지? 어려운 거야, 너. 나 비웃지 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막 지금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해봐요. 그래도 내가 유빈PD보다 낫겠지 이러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너무 여기 있었나 봐. 아니요. 그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어렵잖아. 아, 이렇게 해서. 어? 나 이제 또 저기 쳤네. 그러면 슥. 그렇지. 조금 낫다. 그 때 필이 뭐냐. 지금도 여기 맞았잖아. 슥. 여기서 여기 맞았잖아. 슥. 그렇지. 우와. 훨씬 더. 이렇게 돼야 되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된 거구나. 다시 그 느낌 한 번 해보세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에요? 방금. 방금 그 느낌. 뒷땅. 지금 봐봐. 지금 얘가 회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 거라니까? 우와. 이게 팩트예요. 아이언 칠 때는. 대박. 그러면 여기서. 거의 그렇게 들어와야 돼. 슥. 그렇지. 우와. 이렇게 돼야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 우와. 다시. 우와. 그렇죠. 우와. 우와. 몸통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우와. 제 입장에서는. 장난 아닌데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쿠핑이 나는 거고. 다 스쿠핑이고. 그렇지. 거의 그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 손목이 어떻게 풀리냐고. 아니 머리 잡으러 그러니까. 머리 잡으러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아니 아니 아니. 슥. 머리를 잡는 건 임팩트까지예요. 그렇지. 방금 너무 잘하셨잖아요. 슥. 그렇지. 우와. 나 쳐고 싶다. 쳐고 싶어. 그렇게 한번 쳐고 싶어. 아니 제가 체육 컨셉은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몸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와야 돼. 우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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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그렇지. 대박. 그런 느낌인데. 아직 제가 체육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와. 네. 근데 움직임을 보세요. 그래도.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오 나쁘지 않아. 우와. 임팩트 자세 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스쿠핑이 없잖아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스쿠핑이 없잖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회전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엉덩이가 많이 보이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왼쪽 엉덩이가 좀 보이는 거거든요. 전 절대 안 보이거든요. 전 절대 안 보이거든요. 우와. 어우 코치님. 와. 내가 이거 촬영하자고 잘했다. 여러분들 알려주면서 내가 막 배운다. 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되는 방향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회전을 해야 돼요. 진짜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네요. 이걸 뭘로 표현해야 돼. 근데 진짜 이걸로 하니까 어디 있어. 이거 우리 만들어서 하나씩 팔까요? 아. 와. 이걸로 하고 공을 진짜 한 이쯤에다가 이거 빗자루나.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도 되잖아. 좋아요. 여기다 놔두고. 제가 진짜 원래 여기서 가서 이렇게 쳤거든요. 다 이렇게 치니까 다 뒷딱이죠. 다 뒷딱이죠. 이렇게 치니까 뒤에서 나오니까 결국 스쿠핑이 난 거고. 네. 여기서 미친 듯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게 들어와야 돼. 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들어와야 돼. 와. 그렇지. 훨씬 낫다. 그렇죠. 우와. 우리가 이걸 앞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 우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프로들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코치님 진짜 감사해요. 여기로 와. 진짜 우리 코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런 걸 알려주시고. 저 지금 골프를 전문적으로 배운 지 3년 됐거든요. 와. 소름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막 소름 돌았다 알았다 뭐 이런 느낌. 막 그런 느낌은. 내일도 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거는 진짜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응.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실제로 지금 오늘 왔던 그 여자 프로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네. 갔죠. 미친 거 보세요. 와. 좋아.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이언이잖아요. 네. 괜찮다는 거 보세요. 와. 왼쪽 어깨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안 올라가는구나. 절대 안 올라가요. 와. 이 상태에서. 이 모션이 지금 클럽에 가속이 최고 많이 붙은 시기잖아요. 그게 진짜 유연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네. 와. 그니까 이 모션이 어디에서 정해지냐면. 여기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끝난 거예요. 네. 이 구간에서. 내가 잡았으면. 네. 시작 끝났어. 아. 얘는 벌써 여기서 시작. 이게 시동을 걸었어. 네. 그럼 얘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코치는 유연한데. 근데 저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네. 와. 그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케이. 자. 이렇게 도는 거 알았다. 그럼 이제 또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합니까? 음. 한 개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잠깐 이걸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를 붙이세요. 우리 했던 거 같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아이언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쳐인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뭘 어떻게 쳐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붙이면.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네. 그럼 얘는 늘어나있죠? 그럼 얘는. 이 배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손 뻗어보세요. 어디요? 양손. 양손? 어. 이렇게. 그립 잡아보세요. 이렇게? 어. 뻗으세요. 위로. 이게 백성기장. 이 상태에서 아이언은. 이 수축된 게 얘들은 전부 다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아우디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네. 이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치고. 네. 찍었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체중이동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와.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뭘 다 나가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백스윙 가보세요. 네. 여기서 와서 시동 딱 걸어서 끝. 끝. 그럼 이제 끝. 얘가 끝났기 때문에 그 텐션에 의해서 얘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지. 아니지. 갔다가 그 방향으로. 그렇지. 그 방향으로 끝. 왔어. 그러면 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쥐는 가지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런 프로들은. 저랑 훈련을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손하고 이런. 그러면 실제로 칠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니까. 네. 같은 얘기죠. 아. 손의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아까는 몸의 움직임이었고. 네. 그러니까 손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네. 그럼 이제 손이 빠졌어. 그럼 얘가 얘가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죠? 빠졌어. 아니지. 얘가 그대로 들어오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잖아. 네. 그럼 내가 이게 시동까지 같이 걸었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서 얘는 이렇게 내리고 그대로. 네.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 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언 1편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하킹. 네. 같은 얘기죠. 얘가 이렇게 도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추가했잖아요. 추가하면 이 모션은 지금 우리가 백스윙 모션이잖아요. 좀 과하게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이 길 그대로 오더라. 미치겠다. 그럼 그대로 치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그럼 여기서 했어. 응. 손 뻗어요. 여기서 손 뻗었어. 그렇죠. 뻗었어. 그 상태에서 그 길을 손 그대로 들어오세요. 하나. 그렇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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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된 거잖아요. 그리고. 치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걸 하나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로? 어. 뻗으세요. 뻗었어? 그렇지. 한 번만 쳐보자. 생크는 할 수 있어요? 어. 조심해. 옆으로 너한테 가는 거야. 네가 맞을 수 있어요? 어. 내가 아파. 야. 너무 빨리 돌아가네. 어. 어. 이렇게. 오케이. 체중 유동하면서 치세요. 그때 치세요. 그렇게. 오케이. 먼저 모양 만들어. 이렇게. 오케이. 체중 유동하면서. 그렇지. 아. 근데 몸이 너무 따라갔나? 몸이 좀 많이 따라갔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모셔야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응. 아. 다시. 이렇게 힘을 안 써봐서 그래. 네. 아. 근데 새로운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응. 그렇지. 완전 잘했어요. 저 내려가 되나? 자. 한 번만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느낌이 이상한 거거든요. 아. 진짜 하고 싶다. 내가 느낌이 이상한 거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야. 토탈 6미터 쳤네. 6미터. 네. 정말. 자. 백신 같죠? 자. 다운 씨. 왔죠? 우와.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구간에서 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 동작이 나오면 아까 그 여자 프로랑 똑같죠? 진짜 좋다. 지금 옹졸이 나오죠? 네. 옹졸이 나오잖아요. 옹졸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다리가. 체중. 체중이동 왔죠? 돌았죠? 우와. 이게 지금 어색한 거라니까. 우와. 이 동작이. 와. 이거 나오면 진짜 끝이다. 그럼 아까 그 여자 프로랑 똑같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냐. 아이언 잘 치는 방법 했을 것 같고. 이건 뭐냐.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근데 아직 이 필이. 네. 내가 지금 나의 아이언을 칠 때 움직임에. 그런 필이 지금 뇌에 없는 거예요. 제 뇌에 없습니다. 없어 이게. 근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아이언을. 여러분들 뇌에는 이 동작이 없습니다. 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처럼 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그러니까 난 이렇게 치라는 게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뇌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션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저희들은 선수들한테 하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프로들한테. 시작.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시작. 전부 다 이렇게 쳐요. 와. 그러면 이 느낌이 선수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션 제가 유연하지 않아서 움직임은 별로지만. 네. 보여지는 모션은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막 진짜 눌러치는 파워가. 와. 오. 이거 한번 봐봐. 체중이동 들어오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우. 아이언을 다 이렇게 친다니까. 오우. 끌고 가는 거 봐요. 아우. 아하. 제가 조금 오버했지만. 네. 근데. 지금 대표님 수영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도. 이거 보세요. 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더 좋고. 오. 조금 오버했네 이거. 와. 와. 그니까 이 느낌이 이상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네.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이야. 내가 진작 아이언을 다운블로로 치겠다라고 합니다. 아. 당연하죠.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2년 넘게. 진짜 저 동작만 연습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저게 제 뇌에는 없었고. 예. 야. 저렇게 치는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 저는 지금 진짜. 제가. 우리 저기 뭐야. 요즘에 너무 우리. 하여튼 너무 많은 분들께 배웠잖아요. 우리 프로분들께. 야. 진짜. 저렇게 치라고는 가르쳐 주셨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진짜. 와. 그러니까. 아이언일수록 우리가 더 다운블로 쳐야 되고. 아이언일수록. 다운블로 치는 게 절대 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물로. 다운블로 나오는. 다 손으로 찍는지 아는데. 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갔다가.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밟고. 지금 이거. 우리 1탄에서 한 거. 회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이제 가속이 붙겠지. 그럼 얘가 지나가세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어. 야. 이거를 부분 부분 진짜. 고맙습니다. 대균님. 진짜 코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유튜브 하는 거. 네. 댓글에 안 좋은 얘기도 많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코치님 보실까 봐 계속 차단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은. 맞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멘탈이 더 좋으실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아마추어들이. 아마추어분들이 이 동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인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나의 유연성 안에서. 프로들 못지않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언을 잘 칠 수 있는. 모션이. 여러분들 뇌에는 없다.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은 레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레슨 다 찾아보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나오니까. 나오시죠. 예. 모션이 나와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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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저도 이거 사실 오늘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할게요. 화면은 괜찮았나요? 뿌하지 않았나요? 네. 너무 뿌였대. 뿅. 고맙습니다.